람마스 정글 고래에에에에에 흐흐흐흐 자 람마스 정글 한 번 가봅시다 아니 요즘에 진짜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야 피넛이 피넛 한 번 더 리신 꺼냈다메 요즘에 애들이 다아 리신을 해 어? 뭐만 하면 리신 뭐만 하면 카직스 뭐하면 렌가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주 챔프인 피들스틱도 참 지금 뭐 같구요 이번에 시청자 한 분이 람마스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OP.GG의 람마스가 승률이 2위에요 2위 여기 보면은 여기 승률이 2위야 정글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보여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 테디스틱 여기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뭐 아이번 뭐 여기 트위치 아무무 이런 정글 오늘 교육방송 같은 것들 많으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캐스파컵에선가 뭐 했었다메 난 사실 캐스파컵은 안 보거든 오늘 결승전이라고 하긴 하는데 오늘 결승전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음팟에서는 그게 안되니까 음아 좋아 처음에 칼날부리는 약간 무시하는게 좋아요 너어어어어어어어엉 너무 아프기때문에 처음에 저거 살짝 무시하고 이걸로 음 칼라이브링 너무 아파 캐스파컵 해설 해설 누가에요? 캐스파컵에? 그.. 그분들 하지 않나? 그.. 전에 원딜러였던 캡쟁님하고 왜 너무들아? 그분들 하지 않나? 잃?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게 란머스 반사단 때문에 칼라이브링 빨리 잡지 않나는데 맞아 빨리 잡아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나도 빨리 날아 오케이 이게 리신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약간 얘도 피들스틱처럼 W선마스터를 해야되나? 그럼 뭔가 정글링 자체는 느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우 피 다는거 봐 파타 반갑습니다 이거 여기다 와도 막았으니까 불안불안한기 사실은 공격 속도에다가 공격력 룬을 공격력 룬을 들고 올라 그랬는데 야 이거 내가 안 부딪혔으면 어시스트가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어 어 봐줄 수 있겠지 안 부딪혔으면 어시 안 들어왔어 어시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킬 어시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어 라인 밀면은 다이브가 가능한데 역으로 낚시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나갔거든요 여기 보이는 걸로 이해하면은 이러면 들켰겠다 람머스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답답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 이 챔피언 자체가 이런거라 어쩌겠어 답답하면 버텨야지 얘가 근데 내가 봤을 때 피들보다 정글링이 좋은거 같진 안돼 차라리 피들이 더 빠르지 않냐 얘들아? 피들이나 할까? 자세히 보면 그놈이 그놈 같기도 하고 피들이랑 별반 다를거 없을거 같기도 하고 피들이랑 별반 다를거 없을거 같기도 하고 그니까 나 이런 애가 승률 2위라는게 너무 이해가 안가 너어무요 내 상식선으론 이해가 좀 안되는데 뭐 2위라는데 어쩌겠어 피들은 순위권에 있기는 한가? 나 피들 순위권에 있는거 못본거 같은데 어허허 하하하하 은없어 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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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은 아이오니아 갈거에요 아니오.. 아이.. 아니오냐? 아이오니아 가서 전멸쿨 짧게 한 다음에 아니다 모빌을 갈까? 아이오니아 마이오니아 지위원 아예 아예 사려 아예 밖으로 그냥 안 나와 지나가요 너는 안 날라오니? 어디를 가야될까? 야 바텀 나이스 미드 이번에 플래시 한 번 뺍시다 어 뭐야 야 이거 왜 안 부딪혀? 안 부딪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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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네 야 모르면 이렇게 돌려서 말해야돼 야 부딪칠 때 할 때 이거 맞지 아니 아닌가? 야 나 근데 그게 안 맞을 줄은 몰랐어 솔직히 미안 내가 공부를 좀 못했어 미안해 나중에 한글 시험 볼게 내가 아 또 우리 파스들 또 이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종결 지어줄게 부딪치다 부딪치다가 맞네 지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지으시네요 지은 이제 전멸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다이브 쳐 보자 나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까 다이브 될 거 같긴 한데 야 내가 무식한 거 가지고 인천 사람 욕하지 마라 못 참는다 그런 거 아니 안 나와 애들이 내가 뭐 루트를 잘못 짜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애들이 그냥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건가 근데 또 원래 이런 게임이 맞아요 여러분들 막 정글 갱 가서 죽이고 이런 게임은 솔직히 잘 안 나오지 여기 티어에서는 이제 이제는 애들이 잘 안 당해 주지 무리해서 잡는 것 밖에는 이거 궁 쓰면은 이번 게임으로 시작 Deal 넘나 휴넼 여봐 여봐 너희 이거 Ung 아이고 형님 야 이거 한번 와볼래? 아니다 이거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니까 아니 내가 봤을때는 여기 그냥 잡고 내가 포타버그로를 맞아야되는데 갑자기 풀리더라고 내가 살짝 방으로 나가서 개꿀 우리팀을 죽여버렸어 난 진짜 맞을 생각으로 있었거든 이게 싸움이 될라나? 이거 리신 이제 바텀 오거든요 흠 물방울 안맞았으면 리신부터 잡았겠다 아이 뭔가 아까부터 한 발자국씩 뭔가 조금씩 아쉽네 물방울만 안맞았으면 리신 잡았을텐데 퇴디님 이번 시즌 피들 어떤가요? 헤헤헤헤헤 피들이 좋으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? 요거요거? 어? 내가 지금 피들이 좋으면 이걸 하고 있겠어? 내 유튜브 보면은 요즘 영상에 피들스틱이 거의 없어 다 따른거야 어 피들스틱 한 네 번에 하나 정도 올라가 예전 같았으면은 피들만 한 세개 나머지는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머지 세개 피들 하나 정도? 아예 바뀌어버렸지 근데 오히려 나는 이번 시즌에 감사한게 내가 다른 챔피언을 조금 더 완고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계기를 준거 같아서 저거 위도 한번 잡자 이거 전멸 써서 잠깐만요 알았다 엘리버스 돌려주고 탈출이 없으니까 헴 탈출이 없으니 설마 여기로 오겠어? 오케이 아 뭐야 바텀이네 음 아 아니 그냥 라이드 나는 궁 써서 올 줄 알았거든 궁을 안 쓰네요 궁 써서 오기를 기다렸거든 이거 리신 아마 한 75.3% 확률로 탑 이거 지키러 올 거거든요 이거 오면은 죽여야지 어 얘는 좀 그래 좋아쓰 역시 70% 야야 그건 그건 아닌 거 같아 그건 아닌 거 같아 얘가 이제 Q 쓸 때쯤에 도발로 딱 걸어버리고 W 키고 쪼까 쪼까 빼다가 오케오케오케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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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아니아니야 오케 아이 좋아 말이야 오기만 해 좋았어 다음 템을 뭘 가야될까요 얘 아아 내가 왜 이걸 가고 있었지 람머스 코어템중에 가시갑옷있잖아요 님들아 내가 왜 이걸 안갔지 이거 왜 샀나요 나 게다가 AP도 럭스럽게 없네 아 망자에 가고 망자도 괜찮네요 미안 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딱 하나를 생각하면은 그 다 다른 거를 못해 그래서 나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일이 안 끝나면은 매득같은 걸 잘 못 짓는다고 해야 되나 어깨 아이쿠아 어딜 도망가 넌 내꺼야 내꺼라구아 일로왕 앙 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아아 좋아버려 어시 들어오나 어시 안 들어오네 날 더 세게 때려줘 톡 가시가 뭐 1200원 1200원이면 얘 먹고 뭐야 얘 왜 이렇게 무기무기거려 내 그렇게 좋아? 아하 나도 너 좋아 일로왕 레드 다음 거 드릴게요 이게 얘한테 도발 걸면은 방어력이랑 마저도 많이 깎이네 자 이제 가시가 뭐 나오니까 나는 얘네 세명한테나 안죽고 얘네 두마리가 문젠데 님들아 군단의 방패가 이번에 오로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마저가 늘어났단 말이야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탱커들한테 패디님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저렴해지셨네요 했는데 파수들한테 적응이 되면 이래요 사람이 문제는 뭐다 파수가 문제다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다이브 한 번 더 두다이브 가버렷 여기로 가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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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하 커버 능력 개질이 거의 뭐 드리프트 수준 어 잠깐만 친구들 친구들 내가 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라오오오라아 오라오라오오오오오 Podcast 오라아 오라오라오오 어! 오오오라ala 오라오라오라아 너 어딜 봐 너 날 봐 아핳 좋어버려 어딜 도망가 세 어? 나이스! 쪼어 죽었어 그리고 레드는 내꺼 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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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무슨일이야 일단 이거부터 천천히 푸시고 아몰랑 가버려 때려 더 때려 더 때리란 말이야 더 그렇지 더 때려 날 더 때리란 말이야 더 더 세게 아하 이제 슬슬 집에 가도록 할까 응 여기서 마방템만 하나 더 가기 전에 차라리 이거를 만든거야 취향이라지만 존중하기 힘든다 난 존중해달라고 한 적 없어 내 취향이 싫으면은 누이들이 나가야지 어 어쩔 수 없어 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순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? 어 부릉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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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릉 와우 부릉부릉 fir 희하핫 흐흐흐흐 엇 우ㅇㅇㅇㅇㅓㅇㅓㅓㄑㅓ오ㅓㅓㅓㅇㅓㅁㅓㅁㅓㅓㅓㅓ 애들 긴장한 거봐라 긴장 풀어 왜 이렇게 긴장했어 왜 이렇게 긴장했어 하나 둘 셋 뿅 아야 블루이더 강타 써서 체력 회복하고 뭐 이거 아무도 안 먹어? 바론 2인으로 가자고 아 이거 얘들 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은가? 리신 강타 이기기 힘든 어어어어어야 리신 보시다 야 이러면은 먹었지 이러면은 먹었다 오케이 이즈궁 설마 날라오겠어? 날라와도 막 강타로 쎄리삐 좋아버려 그거 얼마죠? 1700원? 테디야 왜 람모스 하냐? 재미없게 라고 하는데 니들이 하라며 야 이 서클 코트라 니들이 부탁해서 해줬는데 뭐 재미가 없어?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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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л estimation 화라고해서 해줬더니만 재미가 없대 진짜 동그룹 딱 3분 전에 왔다고? 미안해 어서와 다시 한번 집 갔다가 내가 봤을 때는 마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W키면 마저 106위 Montana 이거 내가 전멸큐해서 이게 그냥 들어가 들어가버려 어 어 어? 어? 야 힘 내어라 힘! 힘 내어라 힘! 야 앞비전 앞비전 조저버려! 그렇지! 힘! 힘 내어라 힘! 야 이걸 내가 설계를 하네! 이걸 내 설계가! 뺨 뺨! 솔직히 내 설계 아닙니까? 아 오케?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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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. 라이즈 귀한 타면 안타진다고? 오오! 저것도 처음들었네 제가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해서 우리 쪽으로 끌게 했... 했어요 캬... 설계... 지렸... 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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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개맛있어! 야 피들로는 느껴볼 수 없는 희열이었다! 아아! 지려버려... 야 이거 진짜 피들로는 절대 못하는 거거든...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? 야하아! 안아파아! 더 때려... 어! 뭐야 우리 바론 먹었어요? 아하하! 우리 바론 언제 먹었어? 뭐 나만 없냐? 구원! 뽕! 평화가 함께하시길! 아 지금 바론 끝난 거야? 아 그거야? 그 바론이 아직도 있었던 거야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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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오케이 아이 폐기의 쫄기는... 좋아스 아이 참... 또 이거 람 머스가 캐리를 하네... 내가 받은 피해량 1등 아니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진 않을 건데 우마!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다 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나 혼자 다 한거잖아 이거 봐봐 우리팀 두명 맞을 딜량은 나 혼자 다 맞았어 탱커면은 이 정도 해야지 야 내가 만약에 이 템을 이거를 제뿔거인 말고 룬의 메아리에다가 이게 가시가보시 아니고 라일라이에다가 이게 만약에 공허의 지팡이였잖아 내가 아마 딜량 1등이었을걸 개소리구요